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상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 바오로딸 수도회 김경희 잼마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스콧 한지음 강호식 옴김의 바오로딸에서 나온 치유하는 고해성사입니다 저자인 스콧 한은 10여 년간 장로교회 목사여 교수로 활동하다가 1986년 부활절에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만난 가톨릭의 아름다움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내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많은 신자들이 어려워하죠 고해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해성사만큼 커다란 치유지는 없으니까요 고해성사가 왜 필요한지 또 왜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그럼 낭독해드립니다 치유하는 고해성사 첫 번째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는 혼란스러움 그 자체다 고해성사가 필요할수록 성사부기를 더 피한다 죄를 지을수록 자신의 죄가에 대해 말하기를 꺼린다 자신이 저지른 도덕적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당신이 월드시리즈 결승전 패전 투수라면 탈의실로 향할 때 스포츠 기자들의 질문이 반가울 리 없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자본을 빌려 사업하다가 파산하게 되었다면 당신의 실수로 빚어진 그 참담한 사건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정말로 수치스러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일 것이다 죄란 전능하신 하느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업 실패나 야구 시합에서 실투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하느님께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자기 기만 하느님의 대리자인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핑계대지 않고 분명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몸이 움츠러든다 이러한 반응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내 탓이요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해성사의 본질이다 고백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자연스러움만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할 수도 없다 하늘나라는 초자연적 세계다 하늘나라는 인간의 본능 그 너머에 있으며 그곳에서는 원초적 행복이 더덥기만 하다 우리의 본능은 어려움을 피하고 즐거움을 취하려 하지만 옛 지혜는 고생 없이는 낙도 없다고 가르친다 자기 죄를 소리내어 고백하는 일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거나 있더라도 상관없다는 듯 살아감으로써 자초하게 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한다 자기 기만 그 자체로도 역겨운 것이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거기에서 비롯된다 자기 죄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거짓된 삶을 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말이나 생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부정함으로써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한두 번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이 마비되어 진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게 된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일상생활과 건강과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하느님과의 관계도 나빠진다 이러한 표현이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심하게 과장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 책을 읽고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란다 나는 하느님을 만나기 오래전부터 고해성사를 보기 오래전부터 쓰라린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치유하는 고해성사 두 번째 회계의 깊은 뿌리 고해성사는 천주교회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다 고해성사는 새로운 계약의 성사로서 예수께서 당신 피로 그 계약을 보증하심으로써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도 충실하게 따르셨던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면 계약의 제정에는 항상 죄의 용서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해성사는 마치 씨앗에서 싹이 돋고 꽃봉우리가 맺히듯이 처음부터 존재했으며 구약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화해하게 되었다 성경을 펼쳐 처음부터 읽어보라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해성사를 예시하는 부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 최초의 남녀가 지은 원죄에 대한 부분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그들이 지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다 그들의 죄 곧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음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느님은 그들의 창조주요 아버지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의 유일한 명령을 어겼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들은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수치심을 느꼈다 모든 것이 두려웠다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우리네 모습이다 아담과 하와는 모르는 것이 없으며 사람의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하느님의 눈을 피해 수풀 사이에 몸을 숨긴다 자 그럼 하느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나는 다 보았다고 하시는가 아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의 눈높이에 맞추신다 하느님이 아담을 부르신다 너 어디 있느냐 마치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 말이다 아담은 둘러댄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놀랍지 않은가 단 몇 마디로 그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 수치심, 자기 변호, 자기 연민을 표현한다 그러나 거기에 통회는 없다 오히려 아담은 돌연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하느님의 권능을 의식하고는 그분을 탓하는 듯하다 하느님은 다시 물으신다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량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아담은 주저없이 아내 탓으로 돌린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느님은 아직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여자에게 물으신다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전능하신 하느님이 네 번에 걸쳐 짤막한 질문을 하신다 대체 그분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다면 당신이 던지신 질문의 답을 이미 아실 텐데 말이다 뱀에게 속고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그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말이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본문에 잘 드러나듯이 하느님은 그들이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죄를 고백하기를 바라신다 먼저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주시고 점점 구체적으로 묻다가 마침내 하와에게 어쩌다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다 그러나 달래고 신문조로 물어도 여전히 고백은 하지 않는다 아담은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지기보다 오히려 아내를 탓하고 급기야는 하느님을 탓하기에 이른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고백할 필요가 절실할수록 고백하기를 더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후손인 인류도 그랬다 치유하는 고해성사 세 번째 죄는 왜 달콤한가 필자는 대학 강단에서 이따금 학생들에게 성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을 과제로 낸다 이 책은 보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세속적인 사람도 비종교인도 성 아우구스티노의 천재적인 글솜씨에 빠져들 것이다 적어도 아우구스티노가 젊은 시절에 방황을 회상하는 부분은 흥미롭다 때로는 아우구스티노가 범한 성과 관련된 진홍색 죄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독자도 있다 고백록에서 볼 수 있는 아우구스티노의 섬세한 자기 분석은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고백록에는 신심 깊은 독자들마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사실 한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분량이 좀 많다 아우구스티노는 16살 때 밤늦게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던 일을 설명하는데 무려 7장을 할애하고 있다 그렇게도 놀라운 정신세계를 소유한 사람을 그토록 집착하게 만든 탈선 행위는 무엇이었을까 아우구스티노와 친구들은 이웃 과수원에서 배를 몇 개 훔쳤다 독자들은 여기서 어리둥절할 것이다 아우구스티노는 오랫동안 유격의 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다 그에게는 여러 명의 정부가 있었고 사생활을 임신시키기도 했다 그가 범한 영적인 죄 또한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그는 색다른 영성을 찾아 배교와 이단의 영역을 넘나들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을 벗어나 이 교의 현자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기도 했다 그의 일탈 행위는 정도가 심각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떤 죄보다도 16살 때 저질렀던 좀도둑질에 대해 가장 심도 있고 세밀하게 자기 분석을 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노는 좀도둑질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거듭 자문한다 배가 고팠기 때문이 아니었다 전혀 배고프지 않았다 그 배가 최상품이었기 때문도 아니었다 집에 있는 배보다도 품질이 떨어졌다 그냥 입이 심심해서도 아니었다 아우구스티노와 친구들은 훔친 과일을 먹지도 않았다 오히려 돼지들에게 주었다 그렇다면 왜 배를 훔친 것일까 아우구스티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가능한 동기를 하나하나 가차없이 부정해 나간다 마침내 그는 악행 자체를 즐긴 것이 아닐까 반문한다 하지만 그것도 이치에 닿지 않으니 제외시킨다 누구도 악 자체를 위해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악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이 악하지 않고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붕괴와 놀람을 경험한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펼 수 있단 말인가 아우구스티노는 인간은 오직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있다고 되받아친다 사람은 만난 것, 편한 것, 자유롭게 해주는 것, 생활 속의 불편을 제거해주는 것을 바란다 더욱이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은 선하다 하느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보신 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세상 만물은 어떤 식으로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각각의 예술 작품은 예술가의 독특한 흔적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현현이다 그리고 만물 안에 배어있는 창조주의 영광 때문에 그것들이 인간에게 그리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것을 향한 인간의 욕구를 죄로 변형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아우구스티노는 멋진 말을 했다 사물에 대한 무절제한 호감 때문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것을 버릴 때 인간은 죄를 저지른다 가장 좋은 것이란 하느님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의 계율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훌륭한 것들에 비해 격이 낮은 사물들에도 그 나름의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만큼 큰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 의로운 사람은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며 고결한 영혼은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아우구스티노는 과수원의 배를 훔친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의 우정,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될 웃음 때문이었다고 했다 우정, 동지의 웃음은 모두 좋은 것이고 하느님의 축복이며 갈망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한 욕구를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도 악한 것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덜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즐거움을 창조하신 분이며 즐거움의 정점이신 하느님과 그분의 진리를 추구하는 대신 하찮은 일과 덧없는 감각적 즐거움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맡긴다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에 집착함으로써 정작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 등을 돌린다 치유하는 고해성사 네 번째 효율적인 고해자의 습관 참회가 삶의 방식이라면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참회의 성사인 고해성사를 살 수 있을까 고해성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해성사는 참회를 위한 모든 희생 행위의 정점이며 수백 수천 배 탁월하다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초자연적 삶을 위한 계약의 유대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수단이기 때문이다 고해성사를 통한 죄의 용서는 세상의 창조와 같은 하느님의 섭니다 더구나 우리가 행하는 여타의 자발적 참회 행위와 달리 고해성사는 고해신부나 고해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성사는 사효적으로 성사 거행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성경이 세계관에 충실한 삶을 살려면 진지하게 준비된 고해성사 기도생활과 밀접하게 통합된 고해성사를 자주 보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교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보라고 강조한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심각한 죄가 있다면 무엇이든 고백하라는 권유다 이것이 부활판공성사인데 많은 천주교 신자가 부활기간 동안 합당하게 성체를 모시기 위해 이 의무를 이행해왔다 그러나 성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자주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었다 최근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보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7,80년 전만 하더라도 매주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토요일마다 대부분의 본당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신자가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이와 반대되는 추세로 변화하게 된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죄를 짓는 천주교 신자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매주 또는 매달 고해성사를 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1년에 한 번 성사를 보는 것보다 성사 보기가 쉽다는 것이다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고해성사를 자주 볼수록 그만큼 익숙해진다 테니스에서 서브할 때처럼 말이다 연습할수록 서브하기가 쉬워지고 부드러워진다 성사를 자주 보면 성사 보기가 그만큼 쉬워지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간적 간격이 짧기 때문이다 의로운 사람이 하루에 7번 잘못을 저지른다면 1년에 한 번 죄를 고백할 경우에는 적어도 2555번 6년에는 2562번에 달하는 죄를 가려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라면 죄를 가려내기가 훨씬 수월할 뿐 아니라 더욱 진실하고 완전한 고백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흔히 좌절하는 이유는 고백할 때마다 같은 죄를 되풀이해 고백하기 때문이다 물론 하느님께 면목이 없고 창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예를 들어 습관적인 죄에 새로운 죄를 자꾸 더하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점점 더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고해성 사보기를 중단한다면 점점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같은 죄를 되풀이해 고백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부정하지 않겠다 하지만 창피함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 큰 흠이 되지 않는다 창피함도 느낄 줄 알아야 겸손하지 않겠는가 겸손은 죄의 근원인 자만을 뿌리째 뽑아내므로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익한 일이다 하느님은 겸손을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잘난 채 하는 이들을 좋게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오를 때라도 말이다 가끔 좌절감을 느끼더라도 오랜 세월에 걸쳐 꾸준히 생활화해야 한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 사람들은 자신이 10년 전에 범한 죄와 똑같은 죄를 되풀이해 고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한 부분에서 진보하게 되면 부족한 다른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내면 우리는 언젠가 저 높은 곳으로 하느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자주 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인들에게 경고한 내용 때문이다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죄를 짓고도 고백하지 않는다면 무례한 사람이다 주일에 거룩하신 분을 우리 영혼에 모시려 한다면 토요일에 적어도 영적인 청소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데이트 상대나 직장 상사 또는 고위 성직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면 집안을 청소하지 않겠는가 예수께서도 아들의 혼인잔치에 비천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한 어떤 임금에 관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바 있다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모두 참석했지만 그 중 오직 혼인잔치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은 채 들어온 한 사람만 쫓겨났다 이 비유의 의미는 명확하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모두를 성찬에 초대하신다 성찬이란 곧 당신의 외아들과 교회의 혼인 만찬이다 그러니 그 만찬에 걸맞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배은망덕과 뻔뻔함을 증명하는 표지가 된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도 사도바오로 못지않게 엄정하게 묘사하신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에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치유하는 고의 성사 다섯 번째 열린 문 만약 예수께서 고의 성사를 제정하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 고안했을지 모른다 하느님께서는 오직 고백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내적 요구를 우리 안에 심어놓으셨기 때문이다 죄를 고백함으로써 위안을 얻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고백한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제외한 여타의 성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직감에 순응해 결국 고의 성사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의심의 여지 없이 죄의 고백은 필요하며 십계명에 근거하여 오늘날 실천되고 있는 비밀 고백에 관하여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는 유용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죄 고백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 전통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존속한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의 성사는 병든 영혼을 위한 유일한 치료약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루터 교회의 의식서에는 비밀 고백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어른이 된 이후에 죄 고백의 기쁨을 알게 된 사람은 매우 깊은 만족을 얻는다 호교론자 씨에스 루이스는 죄 고백의 전통에 마음이 끌리기는 했지만 자신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냄새가 나는 모든 의식이나 전통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극복해야만 했다 1940년 그는 죄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것이 일평생 가장 내리기 힘든 결정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했다 그 이후로 그는 정기적으로 성공의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죄 고백을 계속했다 루이스는 가톨릭 교회 바깥에서 그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는 교회 안에 그런 의식이 있는 것도 모른 채 성장했거나 어른이 된 후에는 그에 관해 긍정적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참회의의 수레바퀴를 서서히 고안해내고 있다 1979년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신학교에 입학한 나는 당시 신혼이었다 아내와 나는 일평생 장로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할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 포부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고 신앙심도 깊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나의 양심을 계속 괴롭혔다 그것은 비행을 일삼던 10대 청소년 시기에 내가 지불하지 않은 미납금 때문이었다 그리스도 교회에 귀의하기 전 나는 무려 몇백 달러나 되는 음반을 훔쳤다 그 과거가 나를 괴롭혔다 도둑질을 했으면 그에 대해 곱절 또는 내곱절로 갚아야 한다는 탈출기 22장의 말씀을 읽었다 그 성경 말씀이 가슴에 사무쳤고 죄책감으로 괴로웠다 나 자신이 위선자 같았다 자신의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신학 공부를 하고 복음 말씀을 증거하며 목회를 준비했으니까 물론 마음속으로야 하느님께 죄를 고백했고 부모님께도 잘못을 빌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딘지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 많은 기도 끝에 아내와 상의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아내는 내가 훔친 음반 가격의 네곱절로 배상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고는 지난날 어느 상점에서 얼마나 훔쳤는지 그 기억을 되살려내느라 머리를 쥐어짰다 제법 정확한 총액을 계산해낼 수 있었고 상점 이름도 대충 기억이 났다 나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는 전화번호를 누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두 곳에서는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내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들의 회계장부에는 장기 분실된 상품에 대한 차후 지불금을 받는 조항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한 상점 직원은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 상점에서는 나와 같은 사례 곧 새 삶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문의해오는 배상 제안이 여러 번 있었노라고 했다 그래서 그 상점은 회계장부의 배상 기금에 대한 조항을 마련해놓았던 것이다 나는 돈을 있는 대로 긁어모았다 그리고 저축해두었던 돈까지 남김없이 찾아서 지불했다 그러고 나니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아내와 나는 무일 뿐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우리 부부는 공예 솜씨를 발휘해 가족과 친지에게 줄 선물을 만들었다 그들은 가장 훌륭한 성탄 선물이라며 우리 부부를 위로해 주었고 지금까지도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죄를 깨끗하게 씻은 것 같았고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천국의 평온함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때 맛본 기쁨은 죄 고백과 참회와 보속을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배상을 통해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배상은 때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는 이 문제에 관해 모세법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하나하나 사과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과연 어떤 죄는 예를 들어 성적인 죄는 개인적으로 접촉하거나 배상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영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람이 자기 영혼의 무거운 짐을 벗고 죄로 말미암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agroman